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MSI Edge 3191 프로 VD 플러스 메인보드에 Windows 11 운용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보드를 ON을 시켜서 BIOS 메뉴로 진입해서 몇가지 사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IOS 메뉴 진입 후에 세팅, 시큐리티, 트리스티드 컴퓨팅, 현재 시큐리티 바이스 스포츠가 디젤이 볼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NABLE를 한 후에 이후 부트 옵션에서 부트 옵션은 ON에서 USB 키를 생디스크으로 설치합니다. Windows 11 운용체제를 설치하는 USB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시큐리티 부팅을 시작하겠습니다. Windows 11 운용체제를 설치합니다. 1 7 센치 1 7 센치 1 8 2 6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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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앤 네 윈도우지 신청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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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치가 완료되어 이후 재부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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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드 슬래치 아멘입니다 볼까 키보드 비행기 윈도우드 윈도우즈 11 부터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만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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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수트 계정을 입력합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핀번호를 입력합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수요수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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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즈 를 설치한 후에 기타 장치에서 기본 시스템 장치에 대한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본 마드보드에 마드보드 제어접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드라이브를 설치해서 윈도우즈 설치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MESI H310 AM PRO VD PLUS 메인보드에 윈도우즈 11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